대우조선 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치를 전년 대비 15%가량 높여잡았습니다. 대우조선은 올해 수주 목표치를 89억 달러로 수립했습니다. 대우조선은 현재까지 27억 2천만 달러를 수주해 목표치의 89억 달러의 약 30.5%를 달성했습니다. 대우조선은 지난해 수주 목표치였던 77억 달러의 40%를 초과한 108억 달러 규모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. 올해 조선 3사 수주 목표는 한국조선해양이 전년 대비 17%가량 많은 174억 4천만 달러를, 삼성중공업은 약 3% 적은 8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.